자 보시면 이게 신차가게 3천만원 중반대 이구요 자 보시면 4년 됐는데 60%가 탁 안녕하세요 자 무난하고 좋은 차고 인기도 많은 차고 보시면 예 뭐 tm 입니다 tm 선탈 제 영상 많이 촬영하고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시고 정말 차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자 가을 대비 제가 영상 부분에 가격도 올려주는데 가격도 만족하실 금액입니다 자 보시면 재원설명 살짝 드릴게요 현대 산타페 tm r 2.04리원 프리미엄 등급이라 보시는 것처럼 차 관리상태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연식은 2019년 시기구요 채터 등록일은 2019년 자 1월 그 다음에 경기 베이스 차량이 완전 무사고 차입니다 그리고 관리상태 정말 좋죠 자 주행거리 12만 1632키로 예 12만 1000키로로 탄 차량이구요 회색 차량입니다 자 엔진 형식은 아 그렇구요 자 이제 띄어 드릴게요 자 배기력은 1,995cc 자 무난한 키로 쓰고 cc 도 보시면 2000cc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출력이 186마력입니다 아 그 다음에 토크가 40일 자 차체가 4770이니까 뭐 아예 크지도 않겠지만 어느정도 알부차 치는건 중 0 이상으로 되는거 보시구요 1890입니다 친구 아 저기 폭이 1890이기 때문에 짐 싣고 뭐 하실때는 여행가시고 차파하실때는 그래서 좀 더 좀 여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친구가 17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05인데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시야각도 굉장히 좋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옵션 상태는 자 내비 내비가 다 들어갈 때 후방 카메라 다 들어갈 때 버튼 시선 다 들어가 있고 통풍 크루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도 열선이 다 들어가 있구요 예 그 다음에 전동 그리고 보시면 아 고급차 보시면 프리미엄 등기기 때문에 시트도 일반 시트가 아니라 고급스러운 시트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시고 요청 마음에 드시면 고객센터 딱 전화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수술이 없다고 눈에 말씀드리고 정말 좋은 차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팥이 뭐 처분하셔야 되면 저희쪽으로 뭐 수출이든 폐차가 됐든 이차랑 대차가 됐든 다 제가 최고가 매입해드린거 부담으로 전화 주시면 되시구요 예 언제든지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차마다 등급이 다 들어오고 관리 상태가 정말 다르죠 정말 똥차 막 시동도 안고 이런게 아니고 정말 채 관리상태 A급을 저희가 지금부터 겉과서 함께 다 보여드리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저쪽으로 직접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차 로 소개시켜 드리니까 부담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겉과서 함께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보시면 정매에 오는 것 같은데요 아 차 이쁘죠 보시는 것처럼 관리상태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그렇고 안쪽으로 트렁크 상태도 정말 잘 되어있다는거 그리고 타이어 휠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자 보시면 차 이쁘죠 관리 정말 잘 되어있어요 뭐 보시는 그대로 흠집이 있거나 이런거 전혀 없구요 자 보시면 타이어 휠 상태도 그렇고 안쪽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관리상태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네 보시면 진체적인 차 상태 안쪽에도 그렇고 라이트도 그렇고 자 보시면 타이어 휠 상태도 그렇고 정말 관리상태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펜다 본내 자 앞에 유리 돌방 전혀 없습니다 보시면 그대로 전혀 없구요 자 측면쪽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돌방 이런거 전혀 없이 관리상태 정말 잘 되어있다는거 믿는 그대로에요 자 측면쪽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관리 정말 잘 되어있다는거 자 보시면 트렁크 휠 상태도 이렇게 보시면 관리 정말 잘 되어있구요 보시는 것처럼 네 열선 시트도 그렇고 측면쪽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관리상태 네 자 믿는 그대로만 보셔도 잘 되어있습니다 자 이래서 산타페 산타페 하는거죠 공간이 그냥 뭐 웬만한 짐작까지 다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잘 되어있구요 자 안쪽에 되게 튼튼히 보시면 관리상태 이 정도로 진짜 세상까지만 자 안쪽에도 보시면 트렁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관리상태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커버도 이렇게 잘 되어있구요 자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사용한 흔적이나 이런거 전혀 없이 관리상태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보시는 그대로 관리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네 시야가 이렇게 해주시면 산타페 자 시야가 끝내주죠 옵션 상태도 그렇지만 시야가 진짜 이뻐요 자 이렇게 시동 한번 걸어보겠는데요 자 그전에 킬로스 이렇게 12만 1640km 이렇게 보여 드리구요 시동 한번 걸어보십시오 네 이렇게 보시면 관리상태 정말 잘 되어있고 자 크루즈 기능까지 다 들어가있고 자 보시는 것처럼 핸들상태 굉장히 깔끔합니다 보시는 그대로 자 전반적으로 라디오로 보시면 깔끔해요 안쪽에도 무선충전기 이렇게 열쇠 모양은 요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그래야마도 제가 보여드리긴 해야 되는데 자 전반적으로 복통하다는거 보여드리구요 자 보시면 후방카메라 자 이렇게 후방카메라 잘 나오고있어요 자 보시면 스마트, 스포츠, 에코 이런식으로 다 들어가있다는거 보여드리고 관리상태 보시면 그대로 잘 되어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전반적으로 시대상태도 자 안쪽까지도 깔끔하게 잘 되어있다는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상태 정말 잘 되어있고 안쪽까지도 이렇게 잘 되어있고 옵션상태도 이렇게 보셔도 자 후방카메라 시대상태 이런거 보셔도 관리 잘 되어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안쪽까지도 자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다는거 이렇게 보여드리구요 자 열성통풍 이런거 때문에 설명이 되어있지만 전반적으로 관리상태 되게 잘 되어있습니다 자 시트상태 이야 깔끔하죠 관리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네 측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쪽까지 산타페 이렇게 보시면 수납공간 굉장히 깔끔하구요 안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구요 자 가죽시트상태 이렇게 보시는것처럼 정말 넓기도 넓고 보시면 수납공간 가죽시트상태 그리고 수납공간 공적이 없이 깔끔하게 되게 잘 되어있고 해보시면 이렇게 천장상태로 이렇게 정말 깔끔하게 누가 먼지타거나 이런거 없이 깔끔합니다 네 보시는것처럼 좋네 그럼 배터리 안쪽까지 이렇게 보시면 관리 정말 잘 되어있죠 안쪽에도 이렇게 시트상태 안쪽에도 시트상태 단단적으로 이렇게 다 보시고 전반적으로 관리상태 정말 깔끔하다는게 엔진 안쪽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오일 튀거나 이런 현재도 전혀 없죠 이만큼 관리상태 잘 되어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현대 산타페 2.0 4륜 4륜입니다 4륜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연식은 2019년식 경위배수로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옵션상태 지금 보신것들 굉장히 깔끔하죠 자 보시면 이게 신차가격 3천만원 중반대고요 자 보시면 4년 됐는데 60%가 딱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세대비 저희가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요 자 가격은 저희가 2140 214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가격이 다 나와있죠 자 2140만원 저희가 아 이 차 차마다 컨디션이 다른데 정말 컨디션 좋죠 이런 차 필요하시죠 언제 저 194의 중고차는 제가 보시는거 알겠지만 제가 책임지고 수수료 없습니다 개인적인 수수료나 다른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 드리고요 자 이 차 사실 때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신 차 필요하신거 자 지금 가지고 계신 차 파셔야 되잖아요 저희 쪽으로 파세요 제가 194의 중고차 책임지고 정말 좋은 가격에 비싼 가격에 최고가로 매입해 드리니까 부담없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이 차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차 폐차를 하시든 수출을 보내시든 내 차에 견적이 궁금하시면 저 194의 중고차 언제 최고가 매입한지 걱정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개차 됩니다 그리고 탁송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요차 필요하신다 예 저희 보시면 성능 점검은 다 되기 때문에 30에 2,000kg 다 보조 엔진미션 다 되니까 걱정 없이 제가 소모품이 이런거 다 해드리고요 제가 사후관리까지 다 책임져 부담없이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말 수수료 없습니다 저희 194의 중고차 자 다시 한번 요차 저희가 선타페 2,140만원 자 보시면 시세대비 좀 저렴하고 좋은 차량입니다 보시고 맘에 드시면 저희 쪽으로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194의 중고차의 김건기 시장이었고요 언제나 조회, 연락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194의 중고차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차 판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194의 중고차 김건기 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 0 104의 중고차 101도 5 등 6 11 한글자막 by 한효정